오늘은 저번에 유황오리 양념해 놓은 게 전골하고는 많이 남아서 그 유황오리 잡채를 했어요. 양파 볶아 놓고 부추랑 자색고구마 넣고 당면도 양념해서 주물러서 같이 고기 오리 볶아 놓은 것도 같이 주물러서 담백하고 머이도 좀 들어갔어요. 머이는 세계 10대 푸도에 들어가죠. 굉장히 건강이 좋은 식품인데 그래서 아주 담백하게 오늘 오리 잡채밥을 먹을 거에요. 맛있겠어요. 원식구가 오리를 좋아해서 자주 오리 전골을 또 오리 고기를 자주 먹는데 불포화 지방산으로 오리는 소고기나 돼지고기나 닭처럼 냉장고에 넣어두면 하얗게 굳질 않아요. 이건 피 속에 들어가서 코레스토를 녹이는 작용을 하고 굳지 않아서 심혈관 질환에 아주 좋은 식품이죠. 혈압에도 좋고 고지혈증에도 좋습니다. 아주 좋은 식품이에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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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